심리적으로 위기에 처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해 학교 상담실 구축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1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도내 초중고 특수학교의 신청을 받아 학교당 최대 3천만 원의 상담실 구축 비용과 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예산은 상담실이 아예 없거나 그간 상담실 구축비를 받지 않은 학교 구축한 뒤 5년 이상 지난 학교 순으로 우선 지원됩니다.